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국민의당 이태교 사무총장입니다. 저는 오늘 제1야당에 계신 분들에게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상대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의 가짜뉴스나 흑색선전, 양념폭탄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지만 여당도 아닌 야당에서 같은 야권의 유력 후보를 비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좌초위기에 빠진 문재인 정권에게 다시 희망과 웃음을 주는 어리석은 짓이고 서울시장 보선 승리를 통해 정권교체 교도부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뜻과 다른 것입니다. 지난해 21대 총선 참패를 포함하여 탄핵 전후 4연패이 늪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야권의 모처럼만의 승리의 분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이라면 마땅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연대와 협력 그리고 후보 단일화 방안을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1야당의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제1야당은 왜 모든 게 자기들 중심입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이 헛발질해서 반사이익 좀 얻으니까 기고만장해서 국민의 간절함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반사이익은 스스로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떠나간 민심이 제1야당이 아니면 어디로 가겠느냐는 착곡과 교만이 야당 전체에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안철수 대표가 자신을 단일후보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단일화의 절실함, 단일화를 통해 서울시장 보선을 이기고 정권교체 교도부 확보에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인데 왜 왜곡하고 비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제1야당은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합니까? 문재인 정권 실정과 폭주에 따른 민심 위반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를 야당으로 견인하고 있는 후보가 안철수 대표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체 야권의 소중한 자산을 근거 없이 몰약하고 비방으로 흠집내면 그 이득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야권 전체는 안철수 대표에게 상처 줘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 어두워 휘두르는 칼은 승리의 칼이 아니라 공멸의 칼이고 안 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격은 칼날을 쥐고 상대를 찌르는 어리석은 자의 행위입니다. 제1야당의 정치 좌표가 어디인지 헛갈리는 분들이 계신데 착각과 오판 그리고 교만은 오랜만에 야권이 이길 수 있는 저러의 환경과 기회를 무의로 돌릴 수 있음을 저는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의 구성원이라면 서울시장 보선의 희망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안철수 대표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무능과 문제점을 파헤치고 제대로 된 서울의 비전을 발표함으로써 스스로 야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합니다. 그래야 윈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분들이 투표장으로 달려나가 선거 승리는 물론 정권교체의 교도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당은 안철수를 죽이지 못해 난리인데 여기에 제1야당이 가사하면 야권 전체 지지층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야권 내 근거 없는 비방과 네거티브 정치는 결과적으로 여당을 이롭게 하는 엑스맨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1야당에 요청합니다. 제1야당은 보다 큰 모습이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협량한 태도에서 벗어나 전체 야권 지지층과 무당층까지도 끌어안는 큰 정치의 모습 4월 서울시장 승리뿐만 아니라 내년 정권교체까지 바라보는 긴 안목과 호흡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개인보다는 당, 당보다는 야당 전체, 야당 전체보다는 나라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야권 후보 단일화에 진정성을 갖고 임할 것이며 어떤 분이 후보가 되더라도 서울시장 보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교도부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누가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단일화를 이루어 서울시장 보선을 이기고 정권교체의 교도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불합리하고 악의적인 말들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참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 사무총장으로서 도가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되어 오늘 한 말씀 드렸습니다. 국민의당이 민주와 법치를 회복하고 공정과 정의의 길을 굳건하게 간다면 겨울바다 얼음이 아무리 두껍더라도 이를 깨고 나갈 강철의 쇠빙선을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실 것으로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